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세계 대학 순위 TOP 10 어떤 대학교들이 순위권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92.9 9위 시카고 대학교 93.1 8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93.6 7위 케임브리지 대학교 94.3 6위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 95 5위 옥스퍼드 대학교 96.7 4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97.7 3위 미국은 5개, 영국은 4개, 스위스는 1개였습니다 한국 대학은 없나요? 한국 대학교 있죠 한국은 서울대가 37위로 국내에서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음 순위 조사 때는 한국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빠른 대학교들도 더 더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흥미있는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